원주시에 도로건설 행정을 두고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했던 도로를 뒤로하고 다른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했는데 결국 주민들이 얘기했던 도로가 먼저 놓이게 됐습니다. 원칙과 기준 없는 도로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박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017년 남원주 아이시 교차로에서 송삼 마을까지 도시계획도로를 놓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실동과 기업도시를 잇는 서부순환도로의 교통량 분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민들은 해당 도로보다는 송삼 마을 간통도로 개설이 우선이라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주시 계획대로 길이 560m, 폭 20m의 왕복 4차선 도로 개설이 추진되자 지역 인사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농지법을 어긴 토지 소유자들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 면적만 10개 피치, 5만 5천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법원은 지난 2019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주시의 도로 개설 결정으로 주변 땅값이 들썩이더니 평균 공시지가가 3.3제곱미터당 60만 원 선에서 지금은 3배 이상 뛰었습니다. 도로 개설에 따른 이 같은 부작용이 속출하자 원주시는 당초 시 예산으로 개설하려던 계획을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변경했습니다. 해당 도시 계획 도로 주변에 개발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하고 나중에 원주시에 기부 체납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최근 원주시가 송삼 마을부터 남원주 역세권까지 400억 원을 들여 길이 1,800m, 폭 20m의 왕복 4차선 도로 개설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5년 전 주민들이 문제의 도시 계획 도로 대신 요구했다가 목살됐던 마을을 간통하는 도로입니다. 원주시의 도로 행정이 근시한 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도시 계획 도로 개설이 그때그때마다 제각각인 이유는 사업의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그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정 사업에 시스템과 기준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때문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현장 밀착형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박성주입니다. 전국의 정책